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.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어느덧 성큼 다가왔습니다.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모두 6일간의 연휴가 이어집니다. 긴 연휴 동안 그간 고마웠던 사람들과 선물 많이 주고받으실 텐데요. 추석 선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선물 세트를 통해 마음까지 풍성한 한가위 되시는 건 어떨까요?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추석 명절 선물 세트, 꿈들의 이부 카탈로그를 발행했습니다. 견과류와 곡류, 공예품, 과실류부터 건강기능식품까지 총 29개의 품목으로 구성됐고 가격대도 4,500원부터 1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. 무료 배송과 최대 10% 할인 등의 풍성한 혜택도 더했습니다.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식 누리집과 SNS를 통해 배포된 카탈로그 화면에서 원하는 제품을 클릭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사이트인 꿈들의 쇼핑몰 페이지로 연결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. 주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선물 세트로 마음까지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.